자 이제 제가 돌아오고 있습니다. 이문세의 기억이란 사랑보다 점점점 하겠습니다. 저희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그때 다했던 뮤직비디오입니다. 그때를 생각하면서 불러오고 있습니다. 뮤직비디오 이제 괜찮습니다. 이문세의 기억이란 사랑보다 시작!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유 그렇으며 사랑이란 이 맘이 이룩하려는 건지 그 여기가 사람보다 더 슬퍼 여기가 사람보다 더 슬퍼 이 맘이 이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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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계신 거죠 생각하는 곳이 이 맘이 이룩 이 맘이 이룩 이렇게 그대가 들리지 않은 말 그대가 들었으며 사랑이란 이 맘이 이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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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건강하세요.